1. 요한복음 9장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죄롬으로 축하합니다. 성탄제를 보내면서 묵상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사람들은 동방에서 온 세 명의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경건하게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은 모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하나님의 관하여는 가장 잘 안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하나도 메시아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할 수 없었을까요.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방 박사로 인하여 헤롯을 비롯하여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은 지금 살아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이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31절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되었던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의롭다고 자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고자 몸부림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결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고 통찰력입니다. 그는 비록 사람들에게 구걸했고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없고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 거예요. 그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32절이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내가 눈을 떴다 하는 것을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뜬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는 분명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다음 이야기가 놀랍습니다. 33절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신앙적입니다. 그는 아주 명확하게 자신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신앙 고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이미 자신들의 잘못된 확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어겼고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생각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그들의 내면에 미움을 자리하게 합니다. 미움이 자라 분노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용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협박하고 그리고 만약 그를 그렇게 믿는다면 출교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중심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했던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예요. 매일매일 그러므로 그리스의 삶은 버리고 새롭게 선택하는 일인 거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선택하므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으로 인한 열매가 있기를 주의로므로 추구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나의 신앙고백을 점검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신앙고백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여와 연애를 베푸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